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거 사기를 막으면 결과는 99%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선거 여름은 간단합니다. 우선 공천 잘해야겠죠. 공천 잘하고 또 입조심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선거 사기 없으면 국힘당이 상당히 선전할 겁니다. 선거 사기 있으면 국힘당이 대패하겠죠. 그래서 한동훈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두고 벌어지는 그런 일전이라는 것은 결국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선거 사기 막으면 결과는 99%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클라우디님 말씀처럼 어차피 들통나면 다칠 걸 2판 4판일 듯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뭐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우리가 예상할 뿐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일 신문의 톱뉴스에 지금 일면 톱뉴스가 여당 골든클로스 눈앞 한동훈 효과 본격화나 아마 이번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르긴 몰라도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이라는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동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긴가민가하는 그런 입장을 가졌던 사람들의 지도를 다 흡수했을 겁니다. 아주 절묘의 타이밍을 이룬 선택한 거죠. 그런데 그게 뭐 가식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선거에서 이겨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강했겠지만 그 자체가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낸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가 잘못 걸린 겁니다. 그냥 정치판에 적당히 여러분들 이력이 있는 사람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면 그냥 요리를 할 수 있었을 건데 이 한동훈 씨는 요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요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지금 맞은 겁니다. 이제 거기다가 윤 대통령께서 건국전쟁 흥행에 이승만 진실을 담아낸 작품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 씨가 터치한 것도 그렇고 건국전쟁이 터치한 것도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의 힘이지 않습니까 사실의 힘. 건국전쟁을 굉장히 많이 봤네요. 18만 20만 33만 개봉관을 이러면 확보하기 힘들 정도에 출발해가지고 엄청난 성과네요. 우파 작품이 30만 40만 이렇게 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의 힘은 무의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관위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선관위 사람들은 거짓 쪽에 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비료 보면 아주 분명히 답이 옵니다. 저는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더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삐쇄 속에 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발검 쪽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 이승만 다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쪽에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쪽에 서가 여러분들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꿀리거나 위력에 압도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간 싸움인데 시간이 예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관위는 거짓 쪽에 선거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선거를 조작한 모든 정거물들이 누구처럼 여러분들 집에 방바닥을 파고 그 속에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세상 만사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눈이 있고 코 있고 귀 있는 사람들은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중앙선거관리비위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나 호주에 있는 교포들이나 독일에 있는 교포들도 궁금하면 들어가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다 이름될 온라인상에 올라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덮을 겁니까 그걸 가지고 시간이 걸리니까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못 짓겠다고 에라이 인간들아 너희는 인생 헛살았다 이야기죠. 사실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사실의 힘은 훌륭한 겁니다. 사실의 힘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을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치록 같은 여러분도 어둠이고 온 전시내 주변에 조력자와 부역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결국 탁 따바뀌기고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 인간들이 득표소를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들 확보해가 그걸 전부 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본인들이 당선시키고자 후보들 함께 다 밀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 한 거가 다 까발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경욱 인천광역시 연수월 여러분들 후보의 선거에서는 4.15 총선에서 다섯 장마다 한 장을 집어넣었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가지고 투표 용지를 교부받는 다섯 명당 한 명의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안께 밀어줬지 않습니까 이준석 노원구 평은 4장마다 여러분 한 장을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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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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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그렇게 여러분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김태우 후보를 여러분 낙선시키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투표자 두 명당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조작값 기준으로 50%를 조작한 거죠 이준석은 25% 조작값 기준으로 민경욱은 20%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숨길 겁니까 그 자료가 다 어디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위대한 겁니다 사실을 속일 수가 없고 그래서 사람이든 나라든 사회든 간에 정도를 그려야 되는 것이죠 선거를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 1948년도 여러분들 필생에 전 인생을 바쳤으려면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구약 성경의 모세처럼 유대민족을 여러분들 애국민족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남 이승만이 한민족 역사 전체를 지배했던 노예의 역사를 여러분 탈출해가지고 참정권을 국민들에게 부여해서 자유시민이 되도록 만든 것이 1948년도 재헌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 참정권을 다시 박탈해가지고 중국공상당이나 여러분들 북한공상당처럼 그렇게 나라를 역행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586운동권의 특정정당에 속한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산거부정이라는 것에 이런 의미를 저는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전부를 바쳐가 여러분들 투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쟁을 한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여러분들 자격으로 자유민을 노예 신분으로 그렇게 전략시킬 수 있겠느냐 많은 지식인들이 여러분 다 입을 다물고 다 도망갈 때 그래서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부정성거를 한 것은 진작 다 밝혀진 것이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밝힌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건국전쟁 33만 돌파 대한민국 바로 알기로 승화되기 신문들이 선거 사기를 따른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선거 사기 막으면 국힘당이 100% 이러면 대승합니다 공천 엉망칭찬해도 다 됩니다 선거 사기 치면 대피합니다 딴 방법 없습니다 표를 쓰셨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천표 2천표로 이러면 당나게 결정되는 선거에서 5천표 1만표를 집었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 2020년 4.15 총선에서 전 3332대 153입니다 이런 미친 선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동전을 열으면 한 3천5백개를 던져가지고 3332개가 뭡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나온 겁니다 2023년 3구 대통령 선거 동전을 열으면 한 3천5백개 여러분들 계속 던져가 3408개가 앞면이나 뒷면만 나오는 겁니다 공정선거를 하면 어떻습니까 3천5백개를 던지게 되면 확률이 2분 1이지 않습니까 1750개는 앞면 나오고 1750개는 뒷면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통계학의 위대한 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다 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했습니까 시진핑 차이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민과 노태학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2020년은 조혜조하고 건순일이고 2023년은 여러분들 김세안과 노정이 체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특표 그림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 군데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들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독질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서울의 이름 425개의 읍면동에서 전부 다 사전투표율을 더블 민주당이 다 승리하는 겁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의 424개의 이름도 읍면동 가운데서 전부 다 이름 더블당 민주당의 이름들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미친 결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걸 북조선인민공화국의 김정은이가 만들었습니까 이게 남조선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남조선의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자들이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너희들이 설명할 거냐 이야기죠 jih님이 뭡니까 국민들이 잘 볼 수 있게 멋있게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425대 제로 630대 제로 711대 제로 767대 제로 제주 810대 제로 누적치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울산 제주 세종까지 다 합치게 되면 832대 제로가 나오네요 전부 다 800이 이름들 서울부터 시작해 세종까지 읍면동 832개 전부이 뭡니까 사전투표율을 더블어 민주당이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다 숨기고 가겠냐 이야기 선간이 사람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4월 10일 총선 조작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때는 이렇게 목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목이 수백 개 날아가야 될 일인 겁니다 당신들 연금 박탈당하고 당신들 감방을 아주 그냥 최인규가 당한 수준으로 아마 당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이게 선거냐 말이야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을 오지게 이름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제주 2600개의 읍면동에 한 곳도 이름 예외가 없이 전부 다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에서 더블 민주당이 승리를 하도록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릴 때 뭘 집어넣냐 사전투표를 뻥튀기해서 확보된 유령사전투표자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부 다 유령사전투표자소를 모두 다 뭡니까 더블 민주당 함께 다 줬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읍면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숨기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여러분들 그냥 발 뻗고 그냥 잘 수 있겠냐 이런 게 이게 당신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이걸 숨길 수 있겠냐 이야기죠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해서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내부의 적들로부터 대한민국의 헌전 질수가 공격받은 사건입니다 이걸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 안 되죠 그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입을 다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평생의 꿈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서 사랑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조선신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 이 노 정치인의 이름 평생의 꿈이었던 겁니다 아마 미국에 이제 카프레이드 벌리던 사주님 모양이에요 사실의 힘인 겁니다 저는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을 하거나 그럴 연대가 이제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오로지 사실 사실 또 사실 진실 진실 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과 사실을 국민들이 변별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거죠 너무 아침에 초장부터 이렇게 좀 분위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경제 뉴스 하나 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선거 문제 다시 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